접경지역 인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총기포획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완충지역 5개 시군에서의 총기포획을 오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완충지역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향 그리고 강원도 화천을 말합니다.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에서부터 민통선까지 북상하는 식으로 실시해서 멧돼지가 남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설을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까지 파주 연천과 철원, 동부권역 등 3개 권역의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강원 동북부 권역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 연천 일부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번식기인 다음 달부터 멧돼지의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